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듯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어떻게든 남탓만 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는데요. 뻔히 예상갔던 상황이기에 놀라울 것도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따름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그래도 전 정권에서 코로나 대유행을 막고 세계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 고공행진에 최고치 경신기록을 줬으면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무능한 보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진짜 보수라고도 할 수 없죠. 아무튼 이렇게 싸늘한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공감이 만오천이 넘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폭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여당 아니었냐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도 정부와 야당을 탓하며 방관하는 모습에 비판하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입과 책임 모두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과거 민주당과는 대조가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택배 노동자들의 연예인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지난해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렸고요. 민주당엔 을지로 위원회라는 데도 있죠. 여기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국민의힘, 이들에게 국민은 없다. 국민을 위할 사람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더 어이가 없는 건 문재인 정부 땐 나쁜 코인 규제라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조선일보 근황입니다. 이러니 내로남부식 비판이다, 공감 없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분명히 2018년 1월 12일엔 국정농담보다 코인 규제 더 나빠 이런 논조로 보도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저렇게 입장을 싹 바꾼 거죠. 이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기에 이 또한 새로운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TV조선이 TV조선 한 거라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행보인데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보시다시피 무책임, 무능의 끝판왕이다 보니 이렇게 어떻게든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 진영의 유력 인사들을 하나둘씩 쳐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박찬대 의원이 이익을 주는 배임도 있을까요? 검찰 빨 조작기사의 전형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들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위에 계속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성남시는 추가 이익을 보고 업자는 손해를 받는데 배임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다는 거죠. 성남의 이익을 늘린 게 배임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혐의를 찾다 실패한 과거 사실까지 왜곡해서 덮어 씌우기 하는 언플을 하는 건 검찰 수사권을 악용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한 거고요. 이재명 의원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전했죠.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것 같다는 겁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거냐?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요. 어쨌든 이재명 의원을 어떻게든 몰아내고 찍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텐데 우리 민주시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2시간 반 만에 후원금 모금을 마감하기도 했죠. 이 관심이 계속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현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스피커들도 하나둘씩 치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유시민 전 이사장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에서 양형이 약하다며 항소를 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가 검찰의 뻔뻔한 성재항과 언론플레이가 어이가 없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는 거고요. 애초에 사정기관과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합리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까지 저렇게 형사처벌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님도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다툴 거라고 입장을 전한 거고요. 한창민 전 본부장이 1심 선고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서 이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따옴표 어이없다 이러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에서도 어이없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머리 많이 쓴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하시지만 재판 당일에 가족과 포도주 한 잔은 마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이 얼마나 보도하는지도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첫 작품이 보복수사냐 검찰은 박상혁 수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움직임이 누가 봐도 명백히 드러났는데 본인들의 가치와 철학, 비전이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을수록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탈탈 털려고 하겠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애초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도 빠르게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정리는 정리대로 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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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